택배! 수고하셨습니다. 리지 씨하고 희철 씨하고 지석진 씨인데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희철이가 다리가 좀 안 좋잖아요. 난 경보로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세 분이 머리 색이 다 다르네요. 세 분이 저럴 것 같아요. 셋이 진짜 오렌지 캐러멜 같은데요? 오래된 캐러멜 이 정도. 준비! 시작! 파이팅! 석진이 저게 경고야? 아니 이게 무슨 경고예요. 너무 갔어! 너무 갔어! 저 형 어디 간 거야? 저 형 어디 간 거야? 리지 빠르다 리지 빠르다. 리지 리지. 경고가 아닌데 리지. 리지는 뛰는데. 아무래도 지효의 모습을 본 이후로 노란색. 노란색을 잘 안 해줄라 그러네. 석진이 병박이라고.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립니다.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고운다습한 북백평한. 기단이 만나 생긴. 장마전선으로 인해. 강원 산간지방에. 장마호가 내릴 것으로 내려봤습니다. 내려봤습니다.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그런 상황. 고운다습. 타ш로sınız. 하하하하. 아라라 our thôi. 이 중이야!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혹시 기상청이. 진짜 첨 bibleraf평한. 혹시 기상청은 냉량식이 난. 혹시 기상청이. 뭐죠. 어.. 기상청은 냉량 수륜한 오수케 기단과 고운 다섯 번 붙을 평양 이달이 만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마 전선으로 인해 강원 산간 지방에 집중호가 낼 것을 내다봤습니다. 집중호가 낼 것을 내다봤습니다. 아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해서 러빈볼. 저 한 컵 나왔어요.